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은 폴란드 무기 수출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무기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올해는 연초부터 대박 2탄의 대규모 무기 수출이 거의 확정되고 있어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시간 6일 루마니아에서 구경 방산업체인 로망과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와 루마니아 방산업체 루마메사의 플로렌티나 미쿠 사장 그리고 스포타르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지상 무기 공급과 운용, 유지 보수와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플로렌 스포타르 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된 노력의 첫 결실이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메사의 협력이 루마니아 방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조용하지만 긴밀하게 이루어졌던 루마니아와의 방산협력 추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작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에 주요 인사들을 한국으로 파견했으며 한국산 장비의 실사격을 참관하고 전시회 기간 중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2월에는 루마니아 총리와 6개 부처 장관 등이 포함된 대규모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만났으며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생산 공장을 견학해 한국 업체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1월 31일에는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현대로템에서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생산시설을 견학한 데 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 등을 견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수차례의 방안과 협의가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서 실무진의 조율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작년 말 루마니아 대통령 방문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아마도 무기 도입에 대한 세부 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일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6.1 루마니아 현지에서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고 루마니아 언론에서 대한민국과 무기 도입 계약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무기 계약은 구속력 있는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최종 계약은 루마니아 국방 장관이나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화될 것입니다. 아직 공식 보도 전이지만 이달 중 루마니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봐서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해서 정상회담 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도입을 검토하는 장비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다 현장, 레드백과 K808 장갑차 등이며 각종 총, 포탄의 라인센스 생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보다 규모는 조금 작겠지만 다양한 종류에 적지 않은 계약이 예상됩니다. 이는 폴란드에 이어 한나라의 무기 체계를 단번에 몰빵해버리는 또 한 번의 쇼킹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보도될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작년에 대한민국과 계속 접촉을 해오면서 폴란드의 계약 진행 사항과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는 루마니아도 작년 폴란드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결론 지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이은 대규모 계약의 성산은 또다시 전 세계의 K-방산의 위상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로 하여금 K-방산의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게 됨은 물론 그동안 줄서있던 국가들로 하여금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총매제가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선적으로 구형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120대에서 180대 규모의 전차를 도입하고 100여 대 이상의 자주포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폴란드와 같이 일부는 자국 내 방산업체에서 조립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탄약 생산시설이 없는 루마니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국 내 탄약 생산시설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루마니아 방산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며 향후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다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날로 커져가는 K-방산의 위력은 해가 갈수록 더욱 비상하고 있으며 올해 방산 수출 목표 20조 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각종 무기체계들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간에도 참혹한 전쟁터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침략군을 몰아내고 평화를 되찾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전쟁을 반대하며 인류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은 애국,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